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피오라 힘들겠네 악알빵 여물어 무섭네 무섭네 그냥 나는 게으러서 안 돼 천성이 난 너무 게으르고 그리고 너무 너무 게을러 게으르고 너무 게으러서 난 안 돼 나 베비 아닌데? 나 베비 주는 나 신청도 못해 방송시간 안 됐어 제끼야님 한 개 반갑습니다 나 500시간 안 될걸? 400시간 채웠나? 그래 고마워 이 중에 한 150명 200명은 자고 있을걸? 다들 꿈나라에 있을거야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다이애나도 우지 여기 저쪽도 마찬가지라고 근데 카르마 스펠이 왜 저래요? 오 말을 하고 있었어? 아 어떻게 1년 이상 했는데 400시간이 안되냐고? 나도 저희들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내 생각에는 저게 잘못됐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저게 잘못된 거야 안 아는 의견 못하게 들으셨네요 안 아는 의견 못해 안 아는 의견 못해 라인전은 아지르가 확실히 좋아 안 아는 의견 못해 안 아는 의견 못해 안 아는 의견 못해 힛 잔맬도 뺏고 잔맬도 뺏고 킬도 먹었고 탑은 갱 조심 회로 에구 끝이 안받네 어후 다 ㄷㄷ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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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나가 없었어 플래시 빠졌죠 싸인 밀고 집에 갔다 와야겠다 전쟁이 무엇인지 보여줘 이거는 요거 봐도 되겠지 저는 실버입니다 그냥 없기는 했어 왜냐면 내가 2를 썼죠 와 이거 타이밍 너무 싫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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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좋았다 오 오 오 나이스 그 전쟁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다시 갔다와야지 다시 가서 이거 사고 사고 우와 또 시각관 모르겠네 죽었네 너무 늦게 떨어져요 너무 늦게 떨어져요 너무 늦게 떨어져요 아 아깝다 늦게 떨어지지만 떨어지는 지니까 텔 왜 안 탔냐고? 궁이 없어 궁 있었으면 탔을텐데 궁이 없어서 안 탔어 흐흐흐흐흐흐 짜증나 여기야 흐흐흐흐 집에 갔 비쥬 비쥬 호빈 요 WHEN 좋은데 있어 풀 땡큐 풀 그 쨈니지? 그런가요? 근데 제가 좀 불리한 것 같아요 아무리 피오다가 음수로 받아치는 거니까 에이.. 젠장해 아아 죽었나? 바로 집에 갈걸 루치상 패배? 네 뼈 땡겼거든요 집에 갈 수 있을 줄 알고 네 택이 더 빨랐어 루치상 패배 아 텔 타면 사왔구나 텔 사용하기 너무 아까워서 텔 사용하기 너무 male 아깝지 아깝이 어그로 안 부러져도 되는데? 좋게 있어요 아깝게 있나봐 아깝게 오노 아깝게 오노 아깝게 오노 아깝게 오노 아깝게 오노 흔들리지 말아요 에어 예 네 4 아 진짜 고마운 말씀 을 쓸부 블령 마스터 마스터 하나가 사람들이 e Maß트가 더 좋다고 해 가지고 이 지금까지 바꾸어 p 자, 붙어옵시다. 아이고, 조금 더 잘하네. 아이고, 조금 더 잘하네. 아이고, 조금 더 잘하네. 노화하고, 피팅 하나 사고, 가자. 이거와는 빨리 뽑는 편이 좋지 그야 난 E 그거 뭐야 빨리 도망갈려고 있어서 빨리 도망갈려고 E가 90 W가 50 쇼라가 어디 갔나 갈대가 쇼라가 어디 갔나 쇼라가 어디 갔나 쇼라 와드 해놓은 것 같은데요 여기 타워 안에 얌전 있네 아 아 여기 수가 다이애나 갔어 그냥 아주로 노렸어야 되는데 좀나 쎄 다이애나 다이애나 엄청 잘 것 같아 다이애나 엄청 잘 것 같아 다이애나 엄청 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세다 어? 나 퇴을 계속 안 썼네? 그냥 라인도 그렇고 안 써도 되는 상황이어서 계속 안 썼는데 그러고 항상 퇴를 쓸 상황엔 내가 궁이 없어? 저맞을걸 고고고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굿 나플라와 루피 댓글로 감사해요 금방 나이 온다 죽여버리면 되지 깔끔 더 앤서님도 팬클럽 감사해요 내가 너무 호구처럼 응수를 맞아줘가지고 제가 자신감이 찼어 누가 호구인 줄 알아? 아... 판 태어나니까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편안하구만 흐흐 헤헤 전쟁을 못 헤헤 헤헤 헤헤헤헤 헤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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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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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 타는 것도 실력이여 그럼요 왜 안나요 어 나 죽나? 어 살았다 살았다 어머 무서워라 집에 가자 얘들아 나 이제 무서운데 집에 가자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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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50원만 기다릴까?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한 삼 흠 흠 결국 흠 타고 갈게요 내가 할 것도 없네 어? 왜? 야 뭘 절친까진 아니야 우리 나름 절친이야 솔직히 내가 장당하는 데 있잖아 유리는 나랑 지훈이 빼고 친 거 없어 그런 절친 아니냐? 나랑 지훈이 빼고 유리 친 거 없어 소은이가 지훈이잖아 근데 내가 요새 소은이랑 자주 만나서 술 먹고 그래서 유리가 맨날 질투한단 말이야 둘이서 만나서 논다고 걔 진주 있으니까 그쵸 부산에서 하니까 둘이 자주 만나게 돼요 CS 먹고 싶다 여기 봐요 내가 소풍이 절친이 끄고 사우레이터 쓰면 많이 놀았을 것 같긴 한데 그러게요 다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왜 도망가지? 뭐 3대 1인데 왜 도망가지? 나랑 안 싸우고 3대 1인데 왜 도망가지? 나랑 안 싸우고 3대 1인데 왜 도망가지? 나랑 안 싸우고 해치커님 하시는대로 해야지 아니냐? 민정 그쵸? 해치커님 하시는대로 해야지 내 키를 내가 안다 야 마린이 무슨 소리야 흐흑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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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하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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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통계 나왔는데 마찰 구간은 D점멸이 2%인가 더 많아 그것도 얻어내줘 저 D점멸이라고 엄청 무시해요 D점멸은 무시하겠네 누가 D점멸하니? F점멸이지 그런 통계 결과가 있대요 F점멸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분노조절 장애가 있대요 뭔 소리야 라이어 본사 가면 이거 막판 끝날거야 라이어 본사 가면 F라고 써져있는 방이 있는데 전멸 모양이 있대 F라고 써져있는 방이 전멸 모양이라고요? 플래시라서 F 아니에요? 타티 F 플래시는 F 그 다음에 뭘 가나 야 나 부먹충 아니야 나 찍먹이야 왜 부먹이 충이야 맨날 저거 뭐만 하면 D점멸총 부먹충이랑 찍먹이야 나도 찍먹 대부분 찍먹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게 대개 고급 중국집 가면 상속에 부먹 먹어도 돼 일반 배달은 찍먹 먹어야 됩니다 부먹하면 불지 않아요? 튀김은 눅눅해지는 거 싫던데 맞아 맞아 맞어 대단체 다이애나 완전 전수민 쪽이네 어우 조심해 미터 또 싸우는데 다이애나 완전 전수민 쪽이네 다이애나 완전 전수민 쪽이네 다이애나 완전 전수민 쪽이네 동기 뒤로 들어갈게요 어? 왜 군이 안서가? 아 아까 너무 짧아 아 참 판템은 편안하다 고양같은 느낌 순례는 쌈장 부산은 쌈장이지 서울은 소금 소금이야? 너무 짧거 같은데 조금 찍어 먹으면 되지 조금? 떡볶이 소스가 제일 맛있지 그런 점 근데 그게 쌈장이 아니라 막장 같은 거잖아 부산에 순대에 찍어 먹는 거 봐 모르겠어요 빨간 색깔인데 근데 막 요새 그 순대랑 떡볶이 파는 태인점 분식점 같은 데 가면 소금만 줘요 아 시작하면 미드 달림도 부산에 아 진짜요? 쌈장에 사이다 넣고 그런 게 뭐지? 막장하고 쌈장하고 달라요? 진짜 너무 무식하네 그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쌈장은 약간 된장에다가 고춧가루 넣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거랑 조금 다르지 않나? 부산에 순대 찍어 먹는 건 무슨 느낌? 조금 다르는데 그런가? 아 더 달아요? 아 그럼 맞나보다 막장인가 봐요 난 지금까지 쌈장인 줄 알고 있었네 루샤 레드 먹고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지 그거 찍어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순대 세우자 세우자 또 1 2 3 5 5 5 5 6 6 5 5 5 6 5 5 6 흔들리지 마라 공 쏠걸 아! 공 쏠걸 그냥 아끼다 똥냈네 그니까 공 쏠걸 난 조금 아껴가지고 아지란드 쓰려고 했는데 금방 녹아버렸어 보사 puls tro 나 그거 T로 설정해서 쓰고있어요 음